자 그 다음에 19번 D03DQ? 이런 느낌 있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최종 초반 오류 수정이라고 하네요. 언리얼 엔진인데? 브리핑을 시작하지. 타겟은 부쿠로프 시테알루스키 대령. 일명. 황금돼지. 돈만 주면 뭐든 하는 괴짜무기상이다. 자네도 잘 알다시피 중앙아시아에 유통되는 AK의 절반은 이 녀석의 손이 닿았다고 봐도 좋아. 탱크, 헬기, 미사일, 전투기까지도 손에 대한 거물이지. 그런데 얼마 전 이 녀석이 선을 넘었다. CIA에서 넘겨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벌어진 대규모 해킹 사태의 배후에 이 녀석이 있는 모양이야. 유출된 정보 중에 핵탄두 설계도 따위도 있지. 하지만 원래는 별장의 보안을 뚫기 어렵겠지만 딱 하나. 별장에서 일하는 메이드들은 그렇게 빡빡하지 않다고 하더군. 자네의 미모라면 어렵지 않게 잠입할 수 있겠지. 늘 하던대로 목격자 없이 조용히 처리하도록. 알겠습니다. 위급하다면 이 버튼을 누르게 해결사가 갈 테니 할 수 있겠나? ئНет! tortell 워feed 워어헣 이 버튼utter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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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f Stef 손님 지금 제가 리파로 보이시나요? 저 리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암살하러 온 전 두 그 말하면 어떡한 이 리파야 이 등 등 두! 아! 나의 몸으로 나의 몸을 다 먹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릈덕릉릉릉릉릉 릈릈릉릉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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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쳤다 퀄리티 뭐야 오 깜짝 놀랐어 오 오 이준 오 오 오 오 오 와 오 오 워 오우 야 땡디코란데 방금 그게 마지막 한 발이었나 보군 그 가면과 옷차를 우리가 일을 너무 크게 버린 모양이지 총알 한 발이면 끝나지만 비무장인 상대에게 총은 신사답지 못하지 오히려 잘 됐어 사실은 죽기 전에 전설의 전투메이드와 한번 맨손으로 붙어보고 싶었거든 아니 더보는게 왜 이렇게 잘하셨어 오우 야 오우 야 너, 너를 살려줘 제발! 살려봤지만 뭐든지 죽였어. 뭐하든지 하려는 컴퓨터에 있다. 돈도 잔뜩 주지. 안 돼. 죽을 거야.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내 발목! 저, 저기 도망치려고 한 게 아니라 살려주는 건가? 해가 맛있어. 해가 싱크를 내의 위치. 위치해 싱크를 누가 이걸 그려줌? 해가 싱크를 내의 위치! 해가 싱크를 내로 ... 위치해 싱크를 내의 위치! 암을 내로 ... 며칠이otz bureaucracy! 한글를 대결합니다. 아우. 널로 롸에서 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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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ario. 와아아아 영화 뭐야 야 단편 영화 뭐야 아니 야 너무 택티컬하고 너무 잘만 너무 미쳤는데 야 진짜 개 미쳤다 개간진하고 너무 잘 만들었는데 총괄기획제작 디공 지 뀨 디 뀨님 그쵸 여러분들 제가 택티컬 수업을 괜히 이렇게 받은 게 아니죠 저 굉장히 택티컬 했죠 총괄기획제작 디 뀨님 와 아니 이거 연기도 너무 잘하시던데 적 전투 파일럿 설명회 아서1887유설기님 불면증 다 잘했는데 왜 이렇게 잘했어 브리핑 요한 어 야 이거 뭐야 나 야 무슨 진짜 야 아니 진짜 나 처음에 무슨 게임 한 장면인 줄 알았어 이거 아니 이거 진짜 개 지리는데 어 이때 약간 좀 웃음 포인트 한번 딱 했다가 갑자기 진지하게 전투 와 야 이거 진짜 진짜 지렸다 야 이거 진짜 레게노다 너무 멋진 거 만들었는데요 와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잘 만드셨다 굉장히 딱딜컬하고 굉장히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킹아 야 나 한 달밖에 안 줬잖아 이게 디 뀨님 19번 디 뀨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미쳤는데 어 와 아니 야 이거 아니 디 뀨님 헉 헤헤 요거랑 이거 사줘